오늘은 간만에 망우산으로 왔어요. 선생님, 보시고 계시죠? 1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조이공인입니다. 모조이공인,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덩굴입니다. 덩굴이 아빠 보고 싶다. 100만입니다. 같습니다. 1%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가위보. 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덩굴이. 오, 성공. 성공입니다. 오, 기를 기를. 동마 선수가 성공한다는 것보다 어디까지 가냐, 이걸 보는 거죠, 사실. 오, 나이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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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온 거예요. 여기는 사실. 오, 좋다. 나이스. 동마 선수. 중심 잘 잡았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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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흐. 에이스. 할머니. 헐헤. medo. vem. 하우. 공 Biraz. 펜. ох. 어우. 잘 들어왔고요. 하, 너무 많이 갔어요. 오른쪽으로. 오. hodou. 예쁘다. 해우. 오른집 골짝골짝 앞차산도, 산또끼, 방어산도, 산또끼 좀 쳐다가 오! 좋아요 성공 확률 90% 나왔구요 배고프겠다 배고프겠어 마지막 성공입니다 대단하신 분 백만님 출발했습니다 백만님 좋아 좋아 백만님 백만님 시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한거야 뭐죠? 이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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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아 이공이 그렇다 에이 오우야... 아메! 나스댕 줘, 양마구산 나스댕의 거지같은 코스 여기서, 나스댕을 내려면 미션이 아주 거지같아요 꼬칠 뻔했어 나스댕의 거지같은 미션 2 잡았죠? 됐어 가로봐 됐다 됐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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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그냥 바위를 넘어가면 간단한데 나스탱 선수가 꼭 저 틈 세이로만 가야 된다고 바쿠가 나스탱 선수가 될 뻔했어요 백마슨도 미션을 이렇게 거지같은 걸 만들어갖고 하라고 통과 나스탱의 세번째 거지같은 미션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막상 해보면 띄면 안되는거에요? 안되는거 아 잘못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실력이 있으니까 여기서까지 호핑은 좀 그렇지 않나? 땡입니다 여기 호핑 금지구역이에요 오 깊게 들어갔어요 너무 깊었어요 깊게 들어갔구요 깊지 않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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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백마슨도 도전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밟은데 성공!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성공 성공 성공!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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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이나 üç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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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미션이 아직 걔 뭐지같아 좀 덜거지같은 미션이 되겠습니다 덜거지같은 미션 이리 선수 가볍게 성공해버렸어요 역시 좀 덜거지같으니까 좀 쉽네 여긴 평영범 있어서만 이리 선수 뭘 하겠다는건지 나스댕의 꼴창 미션 한 방에 성공 한 방에 성공 성공 입니다 성곱입니다 아 대단한 선수 발 빠졌어 발 빠졌어 백마님 도전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백마님 도전합니다 무거워서 무거워서 전수 좋아요 마지막 성공입니다 가방을 벗었어요 무거워서 자쿠클릿이 강제로 올라 지나가는게 귀여워 이렇게 쉬운건 아닌데 겨울빛님 이마이크 껌이죠? 껌이에요 이게 쉬워? 자 가요 부피켜주고 아차선 산토끼가 출장 나왔어요 망원사로 산토끼 성공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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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 선수 이거 성공하면 제가 밥 쏘겠습니다 백마 선수 과연 밤새도록 해도 안될까 저렇게 빨라야 할거지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성공 오우 깜짝 놀랐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발이 걸렸어 이리 선수가 제자전거로 제2바이크로 한번 해봅니다 무릎나가 무릎나가 과연 백마님이 오늘 밥을 공짜로 먹을 것인지 마지막 도전 오우 됐다 됐다 아이씨 이리 선수 제껄로 한번 해봅니다 성공 어 이렇게 쉽게 되는건데 내가 못하는거네 그러면은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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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뭐 가자고 여기서부터 좋아요 일곱 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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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